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출근길 추위가 매섭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오늘만큼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 기온 전망 알아보겠고요. 겨우 내에 건조한 대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특보 내린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 이곳저곳에 눈이 조금씩 날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눈이 예상되는 만큼 눈이 어디에 어떻게 올지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해상에 대부분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성과 레이더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 눈이 날리는 지역이 많더니 오늘도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으며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해상에도 이렇게 강수의 코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수의 코는 대부분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의해 따뜻한 서해 공기가 만나 해기차 즉 해수와 기온의 차이가 커지면서 만들어낸 적운 열이 계속 남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운 열이 남아함에 따라서 오늘 밤의 예상 강수량과 예상 강수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산지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cm가 내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오늘 밤에 0.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예상일기도를 통해 내일 기상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는 이렇게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약한 기압골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예상되는데요. 새벽에는 충청도에 잠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이 되면 기압골이 이렇게 동진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내륙 산지에도 눈을 뿌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늘과 비슷한 형태로 차가운 공기가 따스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전라 서해안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영하 30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충청도 부근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찬 공기가 가라앉으며 기온은 계속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상하이 부근에서 고기압에 따뜻한 공기를 조금 공급하여 내일은 낮에 약간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내일 예상 강수 시간과 적설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 아침부터 강해져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새벽 한때, 충청권 북부는 새벽부터 낮까지 그리고 전라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이렇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적설과 강수량은 모두 1cm 내외 그리고 5mm 미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 서해안에는 0.1cm 미만의 눈날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춥겠는데요. 먼저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전국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 분포를 보시면 전라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남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아 춥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은 만큼 건강관리에도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에서 16미터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이 초속 15미터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서 바람은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게 부는 곳도 있으니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선대 서해 중부해상과 서해 남해 앞바다의 풍랑특보는 해제되어 그 밖의 서해상부터 천천히 물결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동해 중부해상은 이렇게 당분간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상 조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너울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높은 상태에서는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특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조금씩 오고는 있지만 지상의 건조함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전체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도 건조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충분한 비 소식이 없는 만큼 화재가 발생하기 매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불씨로도 화재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도 있으니 불씨 관리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